계란도 있고 오이도 있고 오..냄새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온 벤희야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냉면 먹어볼게요. 갑시다! 그리고 오늘은 저 가이드이에요. 이거 먹어. 찍찡 가주세요. 기대하는데 조금 무서워요. 왜냐면 아이스, 콜드! 이상하지 않아요? 아, 여기 맞아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샵 아주 일반적인 한국 샵 아주 멋져요. 메뉴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에이세트 냉면 수육? 수육? 혹시 무슨 뜻이에요? 수육? 콕이에요? 좋아요. 주문할게요. 에이세트 냉면 수육 하나 주세요. 비냉이요? 물냉면 수육 하나? 물 냉면 수육 하나. 불 냉면 수육. 비냉면 수육 하나. 물 냉면? 물냉면 뭔가 매일? 약간 매운? 약간 매운? 약간 매운? 불 냉면은 매운맛요. 매운맛 배가 보고 있어요. 라면 정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너무 궁금해 뭐지? 겨자? 아, 여자! 아, 나는 여자야 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아, 음? 아, 이거, 너무 고마워 저 화장실에서 너무 시키면 아, 이런거 아, 응 아, 나는 셰프가 없지? 설탕? 근데 설탕은 왜요? 달게 냉녀에서? 어 해볼까요? 많이 없어요 그렇게 브라질 음식은 더 salty 보통은 설탕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좋은 식사인가요? 저는 한국인들은 주말에 먹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은 인연 인연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근데 저는 오픈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계란 오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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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잘 고백 너무 한 번 더 매운 음식은 매운 음식을 잘 먹으니까 맛있어 맛있어요 첫 번째로는 눈이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먹으면 아이스크림 그리고 그냥 살짝 매워요 근데 원래 저는 매운 음식 잘 먹으니까 그리고 엄청 맛있어요 이거 좀 이상해 아니 그냥 아이스예요 아이스예요 차가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salty 오 냄새 오 냄새 오 냄새 오 냄새 우oire 한 번 더 먹어볼게요 그리고 뭐야 아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 잘 모르겠어. 아직. This meat is really good. And with the cold noodle,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뜨거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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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I got privileged information that this is yummy. 먹어볼까요? 이렇게? And mix? 너무 맛있어. I mix. I mix. 더 멋있어. Vinegar? I mix everything.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는 추천 안 할게요. 추추예요. 추추. 아, 이렇게. 아. 네. 간장에 올려 covet. 네. 오. 아. 네. 근데 진짜 맛있어 그럼 여러분 저는 양념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